정자와 난자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동물 등 대부분의 동물들은 수많은 정자를 가진 수컷들과 난자를 몇 개 갖지 않은 암컷들의 교미로 번식에 성공해왔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약 3억개 정도의 정자를 가진 남성과 대부분 1개를 가진 여성의 성교로 종족을 번식해왔는데 이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즉 희소가치가 있는 난자가 더 우대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선물 공세와 시간과 노력 등을 베풀어야 하는 소위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공작같은 새도 암컷을 얻기 위해서 현란한 춤을 추어서 암컷에 환심을 사야 교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은 오로지 교미만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깃털을 평생 달고 살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깃털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천적에게 잡혀먹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암컷을 얻기 위한 희생이고 가치 지불이 되겠습니다. 수사자 역시 목숨을 건 혈투를 통해서 암컷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들도 목숨을 걸고 암컷을 차지하는 전투에 참가합니다. 거미나 사마귀 같이 교미 중 대가로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운명을 가진 놈들도 있습니다. 교미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죠. 공급량이 적고 수요량이 많다면 이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정자수와 난자수의 차이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과거 인간의 수컷은 비싼 값을 치르고 암컷을 얻었으며 결혼으로 평생 노역을 통해서 암컷을 부양해 왔다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 되겠습니다. 한편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암컷이 많은 난자를 낳으면 수컷들이 달려들어서 정자를 뿌리는 방사를 통해서 번식을 해왔습니다. 이는 수많은 난자로 인해서 수컷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난자와 정자수가 서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외 수정으로 암컷의 부담을 줄여주기에 누구에게나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반면 체내 수정을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암컷의 잉태와 양육 등으로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값을 치른 여성한테 더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 경제학적으로만 판단한 것일까요?